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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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,거든요. 안녕하세요. I'll say hi, This is really interesting. I will touch my master'syer during a break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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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을 준비한 중인인가요? 네 공간 중인고 그 참여자들에게 지켜보는 월세에 흡행을 그리고 우리 당에 자기에게 원하는 페이지인이라고 직접 만들고 가요심한 자기에게 지켜보는 거에요. 그 입이 뒤지게 마지막으로 나오게 없어요. 그 다음이 아니라 그냥 부여주는 걸로 여기로 옷을 입고 장애플을 안 드릴 수 있을까요? 관리하는 옷을 입고 귀찮아긴 하네요 싫어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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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추정? 그냥 안 하고 싶나? 그냥 여기에 나간다 식당 거 이제 다 막힌다 무슨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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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사람을 말하면 말하자면 어떻게 이런일까? 뭐 말하자면 한 대만의 그런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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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이렇게 나머지 그런일까? 이런일까? 그런일까? 그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많이 했을때 다른일까? 잘 내가 내가 그날에 그리옵소서 그를 그리해야되네 새로운사람을 알려주고 나를 계속 알려주면 하나 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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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이 너무 비슷하잖아. 사람들이 자꾸 오래 안탁한다는 것. 너무 맛있어. 나 구멍을 목적여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세계를 공급하게 해. 그냥 집중하네. 지금 무인을 써도 그냥. 너가 다 친하지 않았나? 이런 사람은 미니보이로도 안가서 사자는 거에요 이건 미니보이로 많이가 되어있는거에요? 네 역시 포착이 우리 집이 내가 다니는데 우리 집이 모니고 우리 집이 모니고 하나가 안아 하나가 안아 아,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옛날에 방식을 했었는데, 집 와서 집 와서 집 와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. 그, 일반 경로가 아깝다. 그 정도만 느낌이랑 다 잘하고 있는 거지. 아, 수고하자. 우리가 생각보다 일찍 멀어다. 열심히 했거든.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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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